지금은 드높은 하늘 아래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큰 불편은 없겠고요. 내일 기온은 서울 28도 등으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이 껴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영서와 충청, 호남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도 28도, 강릉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전주, 광주 27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중부지방은 당분간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남부지방은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예년과 계속 비슷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